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입 가운데에 특별한 기적으로 또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오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엠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레기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합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레기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합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치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합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합 여인 루트와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렘에 이르렀더라 아멘 흉년에서 풍년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모든 것을 상실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나오미라는 사람인데요 나오미의 삶 가운데에 흉년이라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1절을 보세요 사다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런데 이 흉년의 고난은 나오미의 삶 가운데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3절을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흉년에 의해서 이전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흠직한 고난이죠 그런데 고난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두 아들마저도 죽습니다 5절을 보세요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흉년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육신적인 것,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간힘 쓰고 치열하게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오히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다도 죽는 더 큰 인생의 흉년을 만난 거죠 완벽한 상실이고 완벽한 절망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을 보시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의 이름의 원래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출협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길을 걷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3일 길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람들이 뛰어가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쓴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물을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쓴 물 이때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았다 싶었겠죠? 야 이제 마실 물이 있구나 야 우리에게도 좋은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먹었더니 토해내더란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심정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약간의 분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먹을 거 위해서 살고 싶어서 이 땅에 왔는데 남편 죽었습니다 두 아들마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분노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분노가 조금 더 지나가면 분노하다가 절망합니다 화도 안 내요 그러면서 모든 게 끝났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룻기는 이처럼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비극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흉년으로 시작된 룻기는 풍년으로 끝이 납니다 완벽한 상실 완벽한 절망에 빠진 나오미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나오미가 모합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합녀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나오미가 자기 시 며느리인 룻과 함께 베들렘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했는데 그때가 언제였어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어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위해서 흉년을 이겨낼 추수의 때를 이미 예비해 두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 일장은요 흉년으로 시작되었지만 끝내는 보리추수로 끝이 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한국교회가 처해진 어려움이 마치 나오미의 상황과 비슷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흉년도 모자라서 남편마다도 죽고 두 아들마저도 잃은 나오미의 삶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한국교회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망보다는 절망이고요 기쁨보다는 슬픔이고요 빛보다는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처절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붙들고 또 이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삶을 흉년에서 풍년으로 바꿔줬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원치 않는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 누가 흉년을 원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흉년 앞에서 해야 되는 건 흉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리추수의 때가 있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눈앞에 닥친 흉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리추수의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요 오늘도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여름날의 소낙비와 같은 장대비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때에는 그냥 새벽에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과 같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데 그래서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10편, 3편을 참 좋아합니다 여하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10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면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아들이 날 죽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처절한 신세죠 왕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흉년입니다 마라예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3절을 보세요 여하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하나님이 내 이 현실 속에서 내 이 아픔 속에서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천만 명이 나를 둘러친다 해도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고를 지키고 계세요 그러면 힘이 나죠 두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한 믿음의 증거 이 믿음의 고백의 뿌리가 뭐냐면 5절이에요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데 그 붙드심의 증거가 뭐냐 내가 어제 잠을 자고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거야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럼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와 거울 보시면서 세수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셨어 하나님 내 삶을 붙드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적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내 삶을 지키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지킨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이런 물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오늘 안 막으면 부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대로 막아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계시는구나 내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제를 받았는데 죽는데요 6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 안 받았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든다고 말할 때에 말하는 내용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여름날의 장대비 같은 소낙비 그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야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삶에는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현실은 어둡고요 여전히 오늘도요 동굴에 숨어서 잠을 자야 돼요 오늘도 그 사울의 위협 가운데에 오늘도 내가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 오늘도 잠을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신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사울을 죽여주셔야 됩니다 사울의 위협 가운데에서 자기가 다윗이 벗어나야 돼요 사울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제 우리 평화롭게 살자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자고 누워서 일어난 거 그것이 하나님의 부뚜심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집회를 참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공휴일입니다 10월 3일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조국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 모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고 대한민국이 벌컥 뒤집힐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안 일어나나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 헷세드입니다 헷세드 룻기의 중심은 헷세드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헷세드라는 이 단어를 은혜라고 자비라고 사랑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헷세드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여러분 헷세드라고요 룻기의 장을 보면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이 나옵니다 나오미하고요 며느리인 루시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게 참 드라마틱합니다 룻기의 장 3절을 보세요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레게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이 여기서 뭘 강조하냐면 우연이에요 이 룻이 시어머인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베들렘에 왔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서 추수할 때에 이삭줍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고 많은 밭 가운데에 누구 밭에 갔어요? 보아스에 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연히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룻기의 2장 4절을 보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렘에서부터 와서 여기에서는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마침이에요 딱 보리줍기 하는 그때에 보아스가 조금만 늦어도 안 되고요 조금만 빨라도 되지 않아요 딱 그때에 왔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헬스에드의 사랑이 이 나오미와 룻의 삶에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헬스에드의 사랑을 로마스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스 8장 35절 36절인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누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란,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러면 이것 고난 한 번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찌 보면 인생은 반대잖아요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산넘어 산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고 불안한 그 세상 속에서 마음 졸이고, 마음 아프고, 상하고, 찢기고, 무너지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이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반전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저는요 이 그러나가 너무 좋아요 있다고요 믿음은 여러분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깟 고난 이깟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요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 그 현실 속에서 나와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그러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반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소망하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 말씀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권투 경기 보셨습니까? 예전에 권투 경기를 하면 보통 12라운드까지 합니다 12라운드까지 그래서 권투를 보면 어떤 선수가 KO승으로 이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판정승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KO는 이 라운드가 되면서 이게 한방 한방 해가지고 그 사람이 넘어졌는데 못 일어나는 걸 KO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고요 판정은 12라운드를 끝까지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더 많이 때렸냐 이걸 보고 이 사람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2라운드가 다 끝난 다음에 판정패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심판이 양쪽 사람의 손을 잡고 있잖아요 그죠? 손 드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때 여러분 카메라가 그 두 선수의 얼굴을 비춥니다 두 선수의 얼굴만 보면요 누가 이겼는지 모릅니다 12라운드까지 겪어오면서요 다 맞아가지고 얼굴 찢어지고 코피 나고 피멍 들고 그래가지고 얼굴 바라서서는 저 사람이 이겼을까? 저 사람이 이겼을까?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판정패 이기긴 이겼어요 그런데 거의 죽을 듯 하다가 이겼어요 이런 거 말고요 확실하게 1라운드 K5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는 어렵지만 이 현실 속에서 나를 붙들고 한국교를 붙들고 또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고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피도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 꽃밭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꽃 한 송이를 피워주세요 그때의 마귀는 또 이렇게 정죄하죠 뭐라고요? 극각 꽃 한 송이 극각 꽃 한 송이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이 기도한다고 나라가 바뀔 것 같아? 그렇게 광화문에서 시위한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정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의 맞아요 꽃 한 송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꽃 한 송이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은요 그 꽃 한 송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정원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꽃 한 송이 피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감격하셔야 됩니다 꽃 한 송이 피었다 이 사막 같은 이 조국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꽃이 피었다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지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여러분 그런 거요 그래서 감격하고 놀이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도 인생에도 풍년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흉년이 자동적으로 풍년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흉년이 풍년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계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사사들이 치대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루티의 배경은 여러분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타락, 징계, 회계, 회복이라는 이 네 가지의 사이클이 지긋지긋하게 350년간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복주세요 그러면 이들이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징계하세요 그럼 또 회계하세요 회계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세요 이 사이클이요 350년간 가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베들레엠의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엘리멜렉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들레엠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 베들레엠의 뜻이 무엇이냐면 빵집입니다 빵집 그럼 빵집 베들레엠에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그럼 뭘 의미하는 거죠? 빵집에 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상하죠? 여러분 한국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 왜 일어났을까요? 사사시대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사시대 속에서 지금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뭐하라고요? 돌아오라고요 회계하라고요? 회계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사인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내가 만들어서 살아보겠다라고 모합들임을 꿈꾸면서 모합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베들레엠을요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모합으로 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살아보겠다고 도망간 그 땅에서 자기도 죽고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혹여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뭘 하셔야 됩니까? 회계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회계하셔야 됩니다 삼손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의 유괴소육을 따라서 이 가사라는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그때의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자를 보고 싶으세요? 그럼 어디로 가셔야 되죠? 아프리카로 가셔야 됩니다 아프리카의 초원 이런 데를 가셔야 사자를 볼 수 있고 동물원 가시면 있겠지만 그 당시에 사자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길거리에 살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뭐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삼손 너 지금 어디 가냐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뭐했죠? 그때도 힘자랑을 합니다 사자가 입 벌리니까 그거를 입으로 치쳐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갑니다 민숙이에 발람이라는 선진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자기가 무언가를 원해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 발람 선진자를 태운 나귀가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한 번도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없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매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나귀가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나를 왜 때리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인의 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에 여러분 10년 전에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이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10년 전에만 해도요 아니 20년 전에는요 전혀 이런 생각 못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를 향해서 사유주의가 되니 공산주의가 되니 뭐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지금 공공연하게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시는구나 그릇된 길로 갔던 그것들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에 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보지고 교회가 커지는 것에만 또 우리가 무언가 세상 가운데에 만족하고 유익하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거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온데간데 없습니다 우리 자식 새끼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거고요 우리 남편 승진해가지고 월급 많이 받는 거고요 그럼 그게 크리스찬들이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던 프레임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받아요 근데 그 복받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 무서운 거라는 거 아세요? 그러면 우리처럼 가진 거 없고 세상 가운데에 많은 걸 못 가지면 어떤 프레임에 걸리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사람 됐죠? 왜 복을 못 받았을까요? 신앙 생활을 잘못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굉장히 나쁜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이게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보면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아들이 자란 건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매 맞을지도 모르는데 매 맞을 거 각오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더니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오면요 자꾸 미분적분합니다 고난이 어떻게 풀어낼까? 고난이 왜 왔을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자꾸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는요 미분적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구구단 외우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오병이어 기적 잘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이 베세다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빈들에게 왜 갔을까요? 그 빈들에 아무도 없는데 왜 갔을까요? 이러면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너무 슬프죠? 형제 같았는데 친구 같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슬픔이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헤롯이 세례 요한도 죽였는데 나도 죽일 수 있겠구나 그 다음은 나네 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일을 너무 많이 하셔서 조금은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정말 피곤하고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그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남자만 5천명 그러니까 적어도 만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뭐 때문에 왔을까요? 나의 문제 나의 상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 보니까 먹을 걸 못 먹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이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러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니예요 어디서 그러면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마트 가면 됩니다 시장 가면 됩니다 저쪽 가게 되면 어디서로 말하면 돼요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7절을 보세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뭐라고 대답하죠? 어디서 물었는데? 얼마큼이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살 수 있니? 네 500만원어치 사야 됩니다 동문서답이에요 완전히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니? 라고 묻는다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안드레를 보세요 안드레는 어떻게 하느냐 어디로 가긴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께 가야죠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가진 이 오병이요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오병이요는요 가난한 사람의 도시락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밥하고 김치만 싸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본 적 있으세요? 가지고 가방을 딱 열었는데 김치 국물이 다 흘러가가지고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여러분 그거 친구들 앞에서 까보이는 게 창피하잖아요 와 저 친구는 계란후라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죠? 그 김치밖에 없는 도시락 여러분 그게 오병이요예요 그런데 그 오병이요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께 드렸더니 남자만 5천명이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요 갈수록 저도 젊은 목회자인데 우리 청년들을 봐도 그렇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참 많이 알아요 성경도 참 많이 알아요 이것저것 정말 잘 알아요 뭔 얘기를 하면 우리 청년들이 되게 잘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가지고 있던 레디컬한 이 급진적인 믿음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 엄마 아빠들은요 이런 거 했잖아요 고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면 이 문제 해결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십니까?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이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기적 얘기를 해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의 얘기를 들어도 우리 가운데 머리로 뭔 생각하냐면 아 이건 받아들일만 하고 이건 못 받아들여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초라한 오병이요 이거 초라하지만 이거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 어려운 질문을 드릴 건데 잘 생각하시고 대답을 하세요 어렵습니다 5 더하기 2가 뭘까요? 굉장히 많은 생각이 하죠 목사님들이 꼭 질문할 때에 뭔가 이렇게 꿍꿍이를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교들이 쉬운 것도 대답을 잘 안 하세요 5 더하기 2가 뭘까요? 7입니다 7 5 더하기 2는 7입니다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내볼게요 5 더하기 2 더하기 예수님은 뭘까요? 5 더하기 2 더하기 예수님은 뭘까요? 뭐예요? 무한대입니다 아멘? 무한대 여러분의 가정 플러스 예수님이면 뭘까요? 무한대예요 한국교회 플러스 예수님이면 뭘까요? 무한대예요 대한민국 플러스 예수님이 뭘까요? 무한대예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미분적분하는 게 아니라 구구단부터 외우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문제 가지고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대안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 여인이 모합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합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려 하여 이게 뭐예요? 예수님 플러스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을 플러스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절망 플러스 예수님을 했더니 소망이 된 거예요 죽음 플러스 예수님을 했더니 생명이 된 거예요 불가능 플러스 예수님을 했더니 가능이 되었고요 흉년 플러스 예수님을 했더니 인생의 대반전 풍년이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요 우리에게 삼손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은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 그런데 그 은혜와 그 은사 다 뒤로하고 자기 인생 자기 만족을 위해 살다가 정말 망가지잖아요 머리 다 밀리고 눈 뽑히고 나중에는 짐승이나 돌리는 몇 돌 돌리는 신세로 추락합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삼손이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주여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불레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여러분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오른편에 달린 그 강도도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누가 보금 23장 43절인데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것만 보면요 이 강도가 꽤 괜찮은 것 같죠? 야 이 강도 좀 괜찮다 그쵸?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건 뭘 의미하죠? 진짜 나쁜 놈인 겁니다 정말 정말 나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국가 반역죄 신성모독죄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웬만큼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걸로는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아요 역사학자들이 보는데요 로마가 여러분 1500년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이루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인 사람은 9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십자가 형을 처한 사람이 93명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아무나 십자가에 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쁜 놈이구나 진짜 나쁜 놈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나쁜 사람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니 안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보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집 나간 둘째들처럼 하나님의 뭐 다 낭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다 낭비하고 염치없이 돌아왔지만 돌아와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혹시 무슨 날인지 기억나세요?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쌍둥이 빌딩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비행기 충돌로 무너졌습니다 2,6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미국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교만했던 미국 교회가 기고만장했던 교회가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할 수 있다고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여러분 9.11 테러 이후에 이 미국 교회 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미국 한복판에 테러리스트를 이끄는 비행기 두 대가 이 무역센터와 미국의 국방을 책임진다는 이 펜타곤 여러분 여기에 추락했어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여러분 이런 영적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역대야 7장 14절 말씀의 찬양이에요 내 힘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럼 우리가 회개하면 이 땅을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요 니에미아의 위대함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요 니에미아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니에미아는 지금 어디 살고 있죠? 페르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자기가 술 맡은 관원의 자리를 잃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가진 이 가족이 자기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나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소식을 듣고 니에미아가 뭘 하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너무 감동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 가운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참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에 교회가 힘 내어서 무언가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내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죠?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은연중 우리 안에 자기 의가 있지 않나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안 할까? 저도요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 좀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 큰 교회 참 많습니다 몇만 명씩 되는 세계에서도 이름 날리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죠? 왜 그렇게 큰 교회들이 앞장서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다 숨어서 그냥 기도한다고 말하고 나도 그거 싫어한다고 얘기하고 나도 그거 반대한다고 얘기하지만 공론화해서 공식적으로 설교단에서 말하는 목사님 보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안에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비겁하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니에미아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을 때 지적했습니까? 내가 우리 민족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우리 민족은 안 돼 저렇게 해가지고는 희망이 없지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다구요 비난의 손가락 하지 않았다구요 뭐 했다구요? 그걸 내 문제로 안고 나의 죄로 안고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건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입니다 저 사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고 내 문제입니다 이렇게 니에미아가 안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 니에미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남 탓 하려 하지 말고 환경 탓 하지 말려고 하고 자꾸 저 교회 문제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놓고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그것이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 못해서 하나님 이게 벌어진 일입니다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즘 정신과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항상 남의 탓을 한답니다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환경 탓이다 사랑받지 못한 탓이다 상처입은 탓이다 가난한 탓이다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자꾸 이런 환경 탓 그렇죠? 보세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황이 지금 이래요 억울하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상황이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억울하고 억울하고 억울함을 계속 얘기하면 계속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머리에 정신적인 충격이 와요 그래서 정신병원을 찾는 겁니다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냐면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헌팅턴이 이 책 쓴 다음에 또 하나 썼어요 문화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책에서 뭔 얘기하냐면 왜 남미, 남아메리카,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죠? 왜 이 남미가 이렇게 낙후되었는가? 오전에 목사님께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가 세계 5위 나라였다 경제북, 5위 여러분 근데 지금 아르헨티나는요 거지들로 바글바글합니다 길거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사무엘 헌팅턴이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남의 탓으로 돌리는 문화 때문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못 살게 되었는가? 미국 때문이다 제국주의 때문이다 그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분석하지 않아요 자기 내부에서 찾지 않아요 자꾸만 외부에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가난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탓하는 태도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여러분 지적질이 아니라 이 문제를 나의 아픔으로 안고 이 상처, 이 눈물을 나의 눈물을 안고 니에미아처럼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고민했던 제 안에 고민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아는 게 힘일까? 모르는 게 약일까?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감 잡았어요? 제가 왜 고민했는지? 아는 게, 여러분 아는 게 힘이죠? 모르는 것도 약이죠? 그럼 아는 게 힘일까요? 모르는 게 약일까? 이게 참 그랬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행정 성교회도 그렇고 전부 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의 문제를 알고 또 한국교회의 현실을 너무 아파하고 알잖아요, 그죠? 알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고 알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쓰잖아요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휩쓸이지 않고 세상 가운데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 되려고 지금 우리가 몸부림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을 보세요 우리만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만 이렇게 눈물로 맨날 기도해요? 저 옆 교회들은요 아, 샬롬입니다 샬롬 너무 편하네요 오늘도 여러분 10월 3일 날 야유회에 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오늘도 운동장에서 체육대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리만 지금 광화문에서 날씨도 오늘 더웠어요 조금 더운데 가하고 또 모여서 공기는데 이렇게 모이고 그래서 아는 게 힘일까? 모르는 게 약일까? 그냥 차라리 모르고 그냥 맘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하면 야, 이것도 괜찮겠다 이런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모르는 게 약이지 않을 것 같죠? 아멘 여러분 아는 게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봐도 교회의 역사를 봐도 복음의 역사를 봐도요 하나님은요 다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다요 마이너였어요 소수였어요 소수 내 깨어있는 그 소수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오도록 지켰고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는 이 소수의 사람들 오늘도 이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안고 니에미아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순교적 영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마치 골리앗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골리앗이 딱 한 번이었습니다 다윗이 불었습니다 골리앗 한 번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골리앗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어떤 때는 정치라는 이름으로 어떤 때는요 문화라는 이름으로요 또 어떤 때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요 골리앗이 등장해요 이놈이 이겼다 싶으면 또 나타나고요 또 이놈이 이겼다 싶으면 또 나타나요 수도 없이 많은 골리앗을 만나고 그 골리앗 가운데에 대항해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 보십시다 우리나라 여러분 동성애가 위법입니까? 동성애 한다고 감옥 갑니까? 위법 아닙니다 아무리 양보하고 양보해도요 정말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해도요 동성애를 왜 합법화하려고 그러죠? 위법도 아닌데 그거 한다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 한다고 감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이제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죄라고 얘기하면 감옥을 가야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왜 여러분 세상은요 이 인권이라는 탈을 쓰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그 뿌리를 보면요 성경이 성경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되면 여러분 레위기 말씀, 로마서 말씀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가 저라는 말씀 설교를 못한다 그러잖아요 설교하면 벌금 된다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성경을 풀칠해야 됩니다 풀칠 딱 붙여가지고 혹시나 실수라도 보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성경일 수 있습니까? 이건 맞고 이건 틀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한 부분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리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우리가 양보하면요 하나씩 하나씩 더 양보해야 될 겁니다 WCC 문제를 봅시다 WCC 괜찮았습니다 처음에 의도 좋았어요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지 말고 장로교, 감리교, 침내교 이러지 말고 교회가 하나 되자 좋죠 의도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인도 장로교회, 인도 침대교회 이런 교회 없고요 전부 다 그냥 인도교회였어요 인도교회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리만큼요 교회가 조금씩 조금씩 진리를 양보하는 데에 익숙해졌어요 종교 간의 대화를 하세요 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됐죠? 동기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 가운데에 뭘 해야 되냐면 저 사람들은 양보하지 않는데 자꾸 우리만 양보해야 돼요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냐 그 양보하래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이거 양보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범신론이잖아요 얘도 신이고 덧도 신이고 다 대부분 그래요 이슬람 빼고 대부분 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에게 양보하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다 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순교적 영성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세상이지만 절망만 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에 싸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루스를 보세요 루시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베들렘에 왔습니다 낯선 땅입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문화도 틀리잖아요 국경을 넘어왔습니다 절망적인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가 절망만 얘기했습니까? 골리앗 같은 세상이다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삭줍기를 했습니다 비록 남의 바치였지만 그런데 그 이삭줍기를 한 그때에 하나님이요 그의 인생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요 지금 이 골리앗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영적인 이 이삭줍기 정말 현실은 골리앗이지만 우리가 뭐 한다고 될까라는 절망의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예 다윗의 영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날려갔던 이유 아십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어서요? 뭔가 이름께나 날리고 싶어서요? 성공하고 싶어서요? 아니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세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이에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한례를 받지 않은 불레새 사람이리까 그가 이 짐승의 하나가 같이 되리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불레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다윗이 지금 어떤 믿음이 있어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저는요 다윗에게 이 믿음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려가면서 아마도 이런 고백도 했을 겁니다 혹여 혹여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가 아니라 패배를 주신다 할지라도 혹여 저 골리앗의 칼에 내 목이 베인다 할지라도 나는 저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 앞에서 절망만 하고는 있지 않을 거야 그러면 이 고백이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보세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묻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하옵소서 무슨 말이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에스다의 영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순교적 영성입니다 세상과 여러분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건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해요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마귀가 유혹합니다 야 이 돌로 떡만 들어먹어라 저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사람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어 나에게 한 번만 절아봐 내가 세상의 만국에 모든 걸 다 줄게 여러분 근사하죠? 괜찮죠? 지금 이게 뭔 말이죠? 타협하자는 거죠 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그러니?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그래? 사람들로부터 인기 얻는 길로 가라 출세하는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과 타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거부하세요 왜냐?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출협길을 보면 모세가 바로와 맞짱을 뜹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려고 해요 그런데 바로가요 자꾸만 타협을 요구합니다 재앙이 내리니까 보내는 줘야 되겠는데 그냥 보내주기는 못할 것 같고요 자꾸만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타협을 한다 보세요 첫 번째 네 가지로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출협길 8장 25절 말씀이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 드려라 광야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광야가 아니라 어디서 드려라? 이 땅에서 드려라 타협했죠? 그런데 모세가 노합니다 노 싫어요 그랬더니 또 이 악한 바로왕이 한 번 더 타협합니다 8장 28절이에요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됐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타협안을 제시했어요 뭐예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뭐죠? 예수님 믿는 거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말아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도 모세가 타협하지 않으니까 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출입기 10장 11절인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제는 뭐 하라고요? 그래 가 근데 남자만 가 또 노하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출입기 10장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지금식으로 말하면 물질에 헌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해라 근데 뭐 그렇게 또 물질까지 헌신하려고 그러니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가지 가운데 흐르는 이 마귀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당히 예수님 믿어랍니다 적당히 예수님 믿어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뭐죠? 적당히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올리고 적당히 술도 한 잔 하고 적당히 뭐 바쁘면 주일도 한 번씩 빠지기도 하고 정말 어려우면 11조도 한 번 한 달씩 건너뛰기도 하고 적당히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고 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라 그래요 예수님을 적당히 믿을 수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적당히 믿어요? 예수님이 생명 주고 우리를 샀는데 어떻게 적당히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한 게 뭐였어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물기는 하나님께서요 10의 1조를 요구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100을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히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적당히 해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끝까지 투쟁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마귀가 도망갑니다 바루가 손을 들어요 모세가 승리했단 말이에요 초라한 양치는 막대기밖에 없던 이 80세 노인인 모세가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적당히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생명 다해 주님 믿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적당히 예수님 믿지 맙시다 믿을 거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교회 안에요 숨겨진 7천명 신드롬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숨겨진 7천명 신드롬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 이 엘리아가 850명과 싸워 이겼습니다 1대 850 그리고 나서 영적 탈진이 왔어요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엘리아 너 엄살 부리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엘리아가 정신이 퍼쩍 들더니 다시금 사명의 길 호랩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실 엘리아가 1대 850으로 싸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신 7천명 기도회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7천 1대 850으로 싸워 새긴 것이다 저는 이것이 꼭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 7천명이 뭐랬나요? 여러분 그 7천명이 뭐랬나요? 그 어두웠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조롱당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그 시대 속에서 7천명은 뭐 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의원이 정말로 매맞아가면서 핍박당하면서 보금의 깃발을 흔들었던 그 엘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판도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7천명 신드로 엘리아는 아닌 것 같죠? 우리 여러분 엘리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7천명 중에 한 명은 긴 것 같잖아요 그죠? 7천명 중에 한 명은 일 거야 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깨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숨어서 예수 믿고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야 돼요 영적 커밍아웃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 자랑이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했거든요 야 비겁하게 예수 믿지 말아라 뭐 나는 애들이 그래요 회식자리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술자리 특별히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회식자리 가면 막내잖아요 막내 하늘같은 부장님 하늘같은 차장님들이 술 한잔 하자 그러면 이걸 못 버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애들도요 여러분 흔들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는 애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꼭 지혜를 주세요 지혜 가지고 뭐라고 피하냐면 피하냐면 제가 보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보약을 먹을 때는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런 지혜가 이렇게 임해요 에라이 비겁한 자식아 그러지 말고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서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저는 이것처럼 쉬운 게 없다고 생각해요 말만 하면 되는 거냐 말만 여러분 진짜 어려운 게 뭔지를 모르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술 먹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맨날 직장에 지각하고 직장 일하면서 늘 투정하고 불평하고 쥐꼬리만한 월급 일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무슨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술자리에서는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저는 크리스찬이어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정말 뭐가 없는 놈이죠 진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크리스토인을 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선명한 예수 그대 십자가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죽고 예수의 살고 숨겨둔 영성이요 여러분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7천명 신드롬을 깰 수 있길 원합니다 나는 영적 엘리아다 나는 영적 엘리아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어요 집사님 당신은 영적 엘리아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깨를 피셔요 어깨를 피셔요 어깨를 피시고 시상 가운데에 당당하게 여러분 옛날에는요 목사라 그러면요 여러분 은행에서 담보도 답지 않았어요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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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요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소류가 더 많아져요 요구하는 소류가 더 많아져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누구 탓입니까? 세상 탓입니까? 세상이 악해져서 그런 겁니까? 소돔과 고무라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 사람들이 죄 때문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또 한 면을 지적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분명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금송아지 박살내야 됩니다 이기적인 신앙 나만 예수 믿고 잘 믿고 천국 가면 돼 여러분 이거 진짜 나쁜 신앙입니다 교회는 어려운데 한국교는 이렇게 힘든데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돼 나만 천국 가면 돼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금송아지 이걸 여러분 박살내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 자꾸만 예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예수님 편이 되는 겁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저는요 확신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곤략 같다 할지라도요 단 하나의 교회만 살아있어도 이 땅엔 소망이 있습니다 단 하나의 교회만 살아있어도 이 땅에 소망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물간대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 단 하나의 교회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오늘도 불렀죠? 그리스도의 계절 이 찬양은 한국대학생선교회 CCC라고 그러죠 대표시였던 고 김중근 목사님께서 쓰신 시를 곡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곡을 쓰게 된 배경이 있더라고요 하루는 목사님이 민족 보그마의 꿈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자기의 기도 가운데에 이런 고백이 터진 겁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각급학교 교실에서 성경의 필수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위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무너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가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미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져서 여러분 이 마음으로 복을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3일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시대적 부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대적 부름을 외면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항상 그 시대 속에서 읽혀졌고요 재해석이 되었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입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이 아픈 시대 속에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나의 아픔으로 안고 니에미아의 영성을 가지고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장로고 침묵은 감사합니다.